어제 누룽이가 썸네일 이걸로 했어요. 썸네일이 아니죠. 라이브 할 때 내용을 보시면 후원하실 겁니다. 진짜 지 마음이죠. 본 마음이죠. 보시면 후원하실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감히 손정민 사건을 다루다니. 그런 자들이 최후. 뉴런 연결을 거짓말과 정가자 만들려는 이유. 양평 땅의 진실 판독법. 이거거든요. 보시면 후원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 딸아는 너무 속이 보였는데도 썸네일을 금방 바꿨어요. 이걸로. 진실한데 기소당함? 또 보시면 후원하실 겁니다. 보시면 후원하실 겁니다. 저 워딩은 참을 수가 없었던가 봐. 저 워딩은 참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근데 너무 아 그래. 이미 후원하고 싶어졌었어? 근데 지 딸아는 보시면 후원하실 겁니다. 저 워딩을 빼고 싶지가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바꿨는데도 저걸 또 뒤로 밀었어. 진실인데 기소당함?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감히 손정민 사건을 다루다니. 그런 자들의 최후. 거짓말과 정가자 만들려는 이유. 양평 진실. 양평 진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뒤에 끝까지 안 봤어요. 앞이 하도 병신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웃기잖아. 왕비야 왕비야 웃기잖아. 아니 처음에 보시면 후원하실 겁니다. 이러고. 지 딸아는 지가 봐도 너무 속보였나 봐. 금방 진실한데 기소당함? 그래도 그 외에 워딩은 빼고 싶지 않았던가 봐. 보시면 후원하실 거예요. 이걸 꼭 넣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충격적인 게 나와. 최소 정가 이범으로 자기가 충격 고백을 내. 그러니까 너가 우리 누룽매미들도 지금 듣고 계시죠? 내 말이 맞는지 누룽이 말이 맞는지 누룽이 말은 항상 뜬구름 잡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때 너가 듣고 너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더 이상 그때를 마지막으로 하토르 해피마리의 횡령 커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몇 번에 우리는 이제 외울 지경이야. 근데 계속 지금 제가 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하토르 해피마리가 고소를 한다고 했잖아. 어제 오랜만에 누룽이 방송 보셨어요? 고소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고소를 했어. 그런데 접대 한 달 전인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하토르 커뮤에 이게 올라왔죠. 고소 진행 상황이라고 이 커뮤이 올라온 거 여러분들 봤죠? 저도 봤어요. 그러고 와서 캡처를 해놨었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하와 관련해서 서울광진경찰서에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주인검사에게 접수되었으며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좀 잘난척하는 말로 송치라고 그러죠. 검찰에 넘어갔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고소를 하며 경찰에서 어머니 감사해 보니까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보니까 네가 좀 죄가 될 것 같다. 일단 검찰로 보낼게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검찰로 넘어가면 90% 이상의 유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룽이가 합격증을 받을 확률은 90%라는 얘기죠.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송치한 사건이 하토르가 송치됐습니다. 그러면 누룽이는 거의 90% 확률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때 임티가 그랬죠. 그런데 저거를 알리면 하토르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던 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하토르는 저게 저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룽이는 저 새끼 정과자예요. 이렇게 발표를 못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 그게 벌금이 꽤 돼요. 판결문 공개했다가 범죄재단 기막힌 사연. 예전에 한 적 있죠. 여기에서 뭐냐면 폭력 가해가 담긴 판결문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입주자 28명에 전송했. 그는 이 시형제의 폭력을 입주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 그런데 이거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로 법정에 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서 내가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판결문을 사람들한테 알린 거야. 막 보낸 거야. 그랬는데 이게 유죄인 거야. 유죄가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벌금을 100만 원을 먹어서 이 사람이 정과자도 돼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하토르가 고소를 해서 이겼던 말았던 이거를 밖에 공표를 해버리면 밖에 공표를 하면 하토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야. 정과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고막구로 이 대가리 짜장 같은 새끼가 지가 고백을 안 했지. 그럼 몰랐을 건데 누로와. 누로와 우리는 몰랐지. 누로와. 우리는 몰랐을 건데. 우리는 몰랐을 건데 지가 얘기를 해줬어. 하토르는 뭐 올라온 거 있어? 하토르는 뭐 올라온 거 있니? 하토르는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가 정과 1범은 예전에 A라는 사람은 누룽이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커뮤에 올려버렸어요. 누룽이 난 벌걸 먹였어. 거기에서 누룽이 이제 정과 한 개 달았죠. 그랬는데 이번에 자기가 고백을 했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하는가 보자. 조금 너가 신경을 쓰고 봐야 돼. 우리가 다들 우리가 다 머리가 나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도 신경을 쓰고 봐봐. 자 여기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어려운 걸 못해요. 그러면 봐봐. 고소랑 고발 같은 거. 일단 고소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다 그랬잖아. 그 피고소인 고발인 소환 조사를 했어. 해. 한 대. 그러면 출석 요구서 3번을 밟아고 어쩌저쩌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잖아. 그럼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너 잘 봐봐. 검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 구속수사라는 얘기 들어봤지. 구속을 해서 수사하는 게 있고 불구속해서 그냥 풀어주면서 수사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참 겁내는 거. 저 새끼 스토킹범 새끼인데 그거를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구속수사가 있고 불구속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저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새끼들은 구속수사를 해요. 그런데 보통은 다 불구속수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검사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는 이것만 알아보면 될 거예요. 불구속 기소가 된 건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방송은 쭉 했으니까. 맞잖아요. 구속수사에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불구속수사 안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기소유예가 있고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 안 됨, 약식 기소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게 보통 우리 고우님들이 댓글 좀 적어가지고 나쁜 거 근데 했다 이래도 검찰로 넘어가도 기소유예라고 판정을 받기도 해요. 뭐 벌금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소유예는 있잖아. 네가 죄는 조금 있는 건 같지만 그래도 네가 이때까지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해줄더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정과가 아니에요. 정과가 안 돼요. 그런데 불씨고에 혐의 없음, 공소권, 죄 안 됨도 정과가 아닌데 약식 기소라는 말 있죠. 기소. 기소라는 말은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벌금. 벌금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누렁이가 진실한데 기소당함? 이렇게 했잖아. 그럼 지가 벌금을 맞았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 거 알겠니? 진실한데 기소당함이라고 돼 있지. 내가 약식 기소는 뭘 했다. 그러니까 벌금이고 정과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 줄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누렁이 썸네일에 써있는 진실한데 기소당함? 또 보시면 후연하실 거예요. 이러면 기소당했다는 것 자체가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소유예는 정과가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딱 정과가 되는 게 기소야 기소. 벌금으로 기소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누렁이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기소유예는 정과가 아니에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남아요. 정과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기록은 남는데 정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과는 남지 않아요. 그건 정확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보고 할게요. 검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하토르가 고소했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모욕인데 모욕죄 부분은 오늘 언급하지 않고 모욕죄 부분은 여러분께 나중에 녹취록과 진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진실한 들의 기소당함. 진실한 들에도 기소를 당해.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하토르가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자기는 진실만을 말했는데 진실을 말해도 자기 기소가 됐다 그러잖아. 벌금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룽아. 그 누룽맘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 저는 정과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정과자가 되었어요. 라는 이 뜻이에요.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검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하토르가 고소했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모욕인데 모욕죄 부분은 오늘 언급하지 않고 모욕죄 부분은 여러분께 나중에 녹취록과 진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진실한 들의 기소당함. 진실한 들에도 기소를 당해.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누룽매비들이 기소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 뭐 그런 게 있는갑다 뭐 서류가 넘어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소는 정과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모욕죄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욕죄는 나중에 놔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다 그러든 그럼 여기가 죄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얘기하는 게 없고 하토르도 올린 적이 없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횡령커피 사건일 거예요. 횡령커피 사건. 저 지금 커뮤에 올라와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 하토르 횡령커피 횡령커피 최종 정유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 더 이상 귀찮아서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진실한데 기소를 당했다는 말은 저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정과자가 되었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야. 그런데 그 누룽매들은 이런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긴 거를요. 아니에요. 얘 정과 꽤 많아요. 지가 그때 얘기한 적 있죠.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경찰 가서 자기 이름을 팍 치니까 쭈락 나왔다고 그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문제 되는 적도 없고 건드리가 했던 거는 제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거 말고는 제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거 말고는 전부 무협이 건드리랑 다투고 있는 거 전혀 없고요. 누룽매미들이 모를까 싶어 제가 잠깐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건드리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조차 없어요. 누룽이는 전부 다 전부 다 많이 걸었는데 사기 이런 거 후원 이런 거 당연히 무협이 나왔고 사기랑 후원이랑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도 사기로 송치됐다라고 거짓말을 떠올리고 끝이 없는 거죠. 끝이 끝이 없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그거를 그 거짓말 씨앗을 기반으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를 계속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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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는 누련을 전까지 만들고 거짓말 장애 만들고 신뢰성 없게 만들고 스패너들도 고소하고 오늘 여러분께 하토르에 관해서 제가 진실을 여러분께 그냥 공개합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 가족이랑 비슷하게 가려고 그래. 이준석 가족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고 그다음에 서초서를 얼마나 싫어하고 그런데 비슷하게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중요한 건 나를 잘 모르고 그러는 거고 진실한데 기소를 당하고 진실한데 벌금이 나오고 진실한데 나를 처벌해 가미? 진실한데 기소를 당하고 진실한데 벌금이 나오고 진실한데 나를 처벌해 가미? 집으로 얘기해줘. 진실한데 기소를 당하고 진실한데 벌금을 내야 하고 진실한데 기소를 당하고 진실한데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뭐다? 누렁이는 전과자가 맞다. 일진이가 만든 이 썸네일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전과 1범죄는 어떤 분이 올린신 커뮤에 누렁이한테 약식 기소를 벌금을 먹였다. 그때 모욕죄로 전과 1범했고요. 이번에는 지가 아까 얘기해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 그 두 개면 전과 3범인가요? 지가 두 개로 얘기했는데 몰라 그건 하나로 쳐져서 1범인 건지 그럼 벌써 3범인데 설마 아니겠지. 한 개뿐이겠지. 그거 뭉텅거리된 건가? 모르겠어. 일단 지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으니까 명예훼손하고 모욕죄가 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됐네. 썸네일이 전과 3범이네요. 누렁아 어떻게 수정을 하지? 미안해서 어쩌나 얘들아. 확실하게 알아보고 누렁이 썸네일 다시 한 번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해보겠어요. 일단 전과 3범인의 최소 그러니까 일단 너는 두 개라고 치자. 일단 모욕죄를 놔둔다 했으니까 일단 두 개. 충격 고백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누렁이가 말했던 이 부분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진실한 일에도 기소를 당해. 여러분께 생각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면 누렁이의 모든 말은 누렁이의 말로서 반박이 가능해요.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진실인데 내가 기소를 당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 뜻이잖아요. 맞지 누렁아. 네가 진실이 진실을 얘기했는데 기소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낼 처지게 됐다. 그거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잖아. 그러면 네가 네 입으로 한 번 들어봐. 진실인데 기소를 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네 입으로 한 얘기. 저 공격하는 거 공격하고 다 캡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내가 말하는 게 사실적실 명예훼손이라고 있고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되게 중대하게 단단한 것만 꼭 기억 그것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탕분들한테 사실적실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실물 모르니까. 사실적실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지가 지 입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죄가 존재하고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그 사람도 사실 진실을 밝혔다가 기소를 당해 벌금을 문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누렁이가 한 이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가 하면 진실한데 기소를 당해? 이 말은 진실하면 당연히 기소를 당할 수 있어요. 지가 지불했잖아. 충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인데 진실한데 그걸 그게 기소가 돼? 진실한데도 기소는 되지만 네가 했던 거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어요. 누렁아. 진실을 밝혀도 명예훼손으로 된다는 거 누렁이가 항상 피해자다는데 하는 소리예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남한테 말할 때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게 있다 그러고 자기가 막상 당하니까 진실을 말했는데 그 명예훼손으로 나를 기소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누룽맘들 여기서 내가 틀린 게 있니? 네가 봤을 때는 얘가 정과자인 것 같니? 아닌 것 같니? 아시겠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네. 여기에서 얘는 정과 2범 이상이 맞아요. 최소 정과 2범 이상.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핫톤은 아마 그 결과자 판결 결과를 올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 누렁이가 말해 주시니까 제가 아는 거고 그리고 지한테 뭐 저는 정과도 없고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 맞잖아. 누렁이 워딩만 보면 아니 판상 그게 진짜 내가 봐도 누렁이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접대도 영상 틀어드렸잖아요. 그거 아예 없어. 정시 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어.